소자 아바마마께 답을 듣고자 왔사옵니다. 답이란? 아바마마께서 두려워하시는 것이 무엇이옵니까? 뭐라? 아바마마께서는 이미 왕이시거니 대체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시는 것이옵니까? 임금이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늘과 백성뿐이옵니다. 하운데! 무엇이 두려워 죄 없는 신하들을 처형하고 그 자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것이옵니까? 그깟 관상 따위가 뭐에 그리 두려우십니까? 내 놈이 드디어 미친게! 성군이란 무엇입니까? 세상 천지에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는 성군도 있습니까? 이미 만 백성이 아바마마를 우러러보고는 무엇이 두려워? 그깟 관상서 따위가 뭐라고 저 많은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옵니까? 내 정령 죽고 싶은 것이냐? 소자를 죽여 아바마마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당장 죽이시옵소서 소자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사옵니다. 소자를 죽이시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시옵소서 그 화살을 잘 간직하거라. 언젠가 내 놈이 그 화살로 가슴을 찔러 자결을 하든 그 화살로 아비의 심장을 쏘고 용상에 오르든 내가 결단 내려야 할 것이다. 그것이 왕의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 내 놈의 운명이다. 아바마마의 운명이다. 하늘이 비를 내리셨다. 하늘이 비를 내리셨다. 비가 오신다. 비가 오신다. 비가 오신다. 인생에 바 countdown. 하늘이 비를 내리셨다. 하늘이 비를 내리셨다. 하늘이 anan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